배윤정은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남편 석영왕과 의뢰인으로 참석해 산후울증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방송 이후 배윤정은 불화설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오은영 리포트가 방송되고 정말 많은 DM과 댓글이 왔다라는 글을 공개했다. 배윤정은 저희 부부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다. 싸우고 미워했다가 또 화해하고 알콩달콩 산다. 지금 남편은 육아도 너무 잘해주고 집안일도 아주 잘해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이 저희 남편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평소에 굉장히 다정한 남자다. 오늘 방송 나가고 걱정하는데 그거조차 귀엽더라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대한민국 남편들 가장이라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는 거 박수를 보낸다. 그렇지만 아내를 조금 더 이해해달라. 지금 아니 오늘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육아하는 엄마들 너무 다 존경하고 오늘도 잘 버티시느라 고생하셨다. 내일부터 우리 남편 그리고 아내를 더 사랑해주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윤정은 지난 2019년 결혼했으며 슬아의 아들을 두고 있다. 한편 배윤정은 지난 2019년 결혼했으며 슬아의 아들을 두고 있다. 한편 배윤정은 지난 2019년 결혼했으며 슬아의 아들을 두고 있다.